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가 요즘 많이 뜨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산업안전기사가 무엇이지? 또 시험을 어떻게 봐야 하지? 또 이 필기시험을 이미 준비 중이신 분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과 응시조건, 또 시험에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요. 2023년도에 산업법은 어떻게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지도 봐야 되죠. 한 해에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해에 시험을 준비할 때는요. 올해도 법이 또 바뀌었을 텐데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게 바뀌었을까? 관심을 가지시고 바뀐 내용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간혹 보면 이 바뀐 내용을 모르고 공부를 하셨다가 요즘은 또 바뀐 법들이 빨리 나와요. 시험에 그렇게 봤다가 잘 열심히 공부했는데 엉뚱한 답을 체크해서 또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된 법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합격 전략과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취득해야 하는가? 산업안전사격증은 왜 취득해야 할까요? 자, 변천과정입니다. 과거에는 기계, 전기 또는 화공 분야별로 안전기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3년도에 산업안전기사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산업현장에는 산업안전기사가 어느 현장이든 어떤 분야든 어떤 업종이든 가서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1998년도에 1급은 기사로, 2급은 산업기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산업안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격증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기사와 산업기사. 우리는 산업안전이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합격률을 제가 그래도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GPG이면 100점 100승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만큼 암만큼 우리가 더 정확한 전략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조금씩 합격률은 다 다릅니다. 제가 인류공단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주 낮은 경우에는 10.5%도 있었고요. 19%도 있고 20%, 30% 또는 50%도 있네요. 5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기시험은 37%가 평균입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은 기사입니다. 지금은 42%입니다. 이것만 보니 만만치가 않다. 그죠? 처음에 아시는 분들은요. 한 6, 70% 나오지 않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요. 산업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마는요. 전체 기사, 산업기사 자격 종목 중에서 1, 2, 3등 안에 산업안전기사가 들어갑니다. 응시율로 봤을 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가는지 몰라요. 응시율을 보면 건방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부터요. 그런데 이만큼 응시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안전이 굉장히 필요한가 봐. 이제는 안전을 안 하면 안 되는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한번 해볼까?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개인적으로 응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출문제만 보면 되겠지. 안기 과목인데 뭐. 한 달 바짝 하면 되겠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가 최근에 5, 6년 전부터 출제 기준이나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한 10%, 15% 이제 다 응용된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기출문제 그렇게 봤는데도 안 돼요. 제가 강의 가면 오프라인에서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번 시험 봤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가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가면서 물어요. 이게 CBT 때문에 그런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문제 유형이 얼마나 많아졌고 다양한 문제가 지금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지금 영상에 들어와서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와가지고 강의하는 일정에 따라서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든가 이런 분들은 합격률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제 경험상 제가 강의를 했을 때요. 최하 75% 이상은 돼야 됩니다. 더 낮춰도 70% 이하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80, 90% 이상 다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 합격률이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합격률을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 만만한 과목은 아니구나 하는 것도 또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한 번에 딱 합격하셔야 된다는 거죠. 산업기사는 조금 더 낮아요. 산업기사는 필기가 31.8%, 실기는 33.2%의 합격률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것도 좀 필요해요. 직업별로 어떤 직업에서 산업안전자격증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가. 인력공단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력공단에 들어가면 다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좀 특이하죠. 취업자, 임금근로자, 현재 직장인들을 얘기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이만큼 응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만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만큼만 지금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렇죠? 과거에는 취업준비생이 이만큼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직장이 있는 재직자들이 이만큼 응시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주들이 나서서 현재 근로자들에게 안전, 사고 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교육만으로는 좀 미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격증을 따게 해줌으로써 개인은 자격증을 따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안전의식과 안전지식이 늘어가는 거죠. 안전의식도 따라서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은 뭐냐? 사고와 재해가 감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이나 LG나 포스워크나 고리아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합니다만 그런 곳에서 강의를 회사에서 시간을 내가지고 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직장인들이 이만큼 응시를 하게 되고 직장인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수당을 주거든요.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안전을 알아간다는 거죠. 안전을 안 나는 건 위험을 볼 줄 안다는 거죠. 현장에 가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자격증을 따두면 이 회사에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다시 또 이직하는 경우에도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가산점이 있고 좋죠. 나는 전기기사예요. 나는 전기기사로 취업해요. 그런데 전기기사로 취업하면서 산업안전자격증이 나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산점이 부여되죠. 저 친구는 전기일을 하지만 안전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나 재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누구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운전면허증처럼요. 산업안전자격증이 기본이 돼가는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지금은요. 어느 분야로 내가 직장을 구하고 취업을 하던 산업안전은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자리잡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시율이 다른 기타 자격증 종목에 비해서 1위, 2위, 3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빨리 우리가 인지를 해야 여러분들도 뒤처지지 않고 대응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직업별로는 현재 직장인들이 가장 많다 그랬습니다. 그럼 목적별로 다 한번 살펴볼까요? 응시 목적별로 봤더니 앞에 직장인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 직장인들은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둘을 합치면 취업보다 두 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이 뭐냐? 현재 직장인이라는 겁니다. 현재 근로자라는 거죠. 참고하십시오. 필기 응시 및 합격 현황입니다. 제가 이건 왜 보여드리냐면요. 굉장히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오면서 2020년을 보면요. 응시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갑자기. 그런데 합격률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합격률은 처지죠. 다시 말하면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공부하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면 되겠지. 암기 과목인데 했는데 사실상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시에 비해서 관심에 비해서 합격은 사실은 떨어진다는 거죠.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마찬가지. 실기도 응시는 이런데 합격은 이만큼 따라 올라가주지 못하고 있죠.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다 비슷해요. 필기, 실기 다 똑같습니다. 이만큼 간격이 생기죠. 합격은 그렇죠. 이런 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요. 이건 노동부에서 하는 겁니다만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가 발행이 됩니다. 해마다요. 올해 같으면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게 되죠. 작년에는 그 앞에 연도를 가지고 만들죠. 제가 작년에도 이걸 소개해드렸어요. 작년에는 왜 소개했느냐 하면 기사, 산업, 기사 종목 중에서 응시율 1위가 산업안전 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관심을 많이 가진 적은 없는데 산업안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금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산업안전 자격증에 응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올해는 좀 어떨까 했는데 1위는 아닌데요. 큰 변화가 없어요. 탑3, 탑2 안에 다 들어가요. 보시면 이건 전체 내용인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뭐냐면 응시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과거 앞에 비해서 2019년, 2020년, 2020년 올라오면 다른 건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기사와 산업기사만 제가 관심을 가지는데 기사와 산업기사로 봤을 때 굉장히 응시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높아졌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 때문에 제가 통계의 영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종목에서는 산업안전이 탑3 안에 들어갔죠. 응시율 3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요. 그 다음 산업기사도 2위를 했습니다. 탑2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올해도 이 변화는 크게 변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년에 통계의 영보를 보면 또 알겠죠.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특징들입니다. 통계의 영보에 나와 있는 산업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대재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안전의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산업안전 기사는 탑3에 들어가고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탑2에 들어갔는 게 통계의 영보에서 특징적인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 내용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산업안전 사고 예방을 가지고 있으면 우대해 주는 법률 조항들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다양한 법률 조항에서 산업안전 사고 예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대해 준다는 것이죠. 참고하십시오. 이 내용도. 시험과목 총 6과목입니다. 기사는 6과목인데 산업기사는 5과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번째 과목과 다섯 번째 과목이 합쳐져서 한 과목으로 출제돼요. 과목당 20문제니까 기사는 6과목이라 120문제. 산업기사는 이 두 과목이 한 과목으로 나오니까 5과목이죠. 그러면 100문제가 출제됩니다. 즉 산업기사는 전기 10문제, 화학 10문제에서 한 과목 20문제로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당 40점 이하가 있으면 불합격. 전체 40점이 다 넘으면서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 거죠. 검증 방법은 객관식 사지태기령입니다. 과목당 20문항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CBT로 산업기사는 바뀌었고요. 2022년 3회부터 기사는 CBT로 전환이 되어서 내년에는 기사, 산업기사 모두가 컴퓨터를 베이스로 했는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CBT 시험으로 다 보게 된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해서 지출하면 시험장에서 바로 점수와 합격, 불합격을 알고 밖으로 나옵니다. 깔끔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최대 8타임, 8회차까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회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도 한 11일 정도를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지필로 볼 때는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1년에 3번 보면 300문제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기사 같은 경우에는 360문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CBT로 보다 보니까 1년에 필요한 문항서가 몇 문항일까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 보고요. 그 다음에 날짜별로 또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공단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문제를 새롭게 출제해서 은행에 넣어놓고 CBT 시험을 시작했는 겁니다. 그래서 CBT 시험을 보면서 합격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기출문제만 달달해서는 안 돼요.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거는 과거에 한 30, 40%, 50% 이랬다면 지금은 10%에서 한 15% 정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거는 다 바뀌어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렇죠?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이고요. 40점입니다. 20문항 중에서 8개가 40점이에요. 8개 맞추면 과락을 면하는 것이고 7개 맞추면 불합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평균은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시험 제도 변화는 참고하십시오. CBT로 바뀌는 게 있고요. NCS 기반으로 해서 2024년부터는 또 전면 시험 과목이 개편이 됩니다. 이건 뭘까요? 별로 좋지 않다. 그렇죠? 전면 과목이 개편된다는 건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더 적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리기 시험까지 완전히 합격해서 사격증을 손에 쥔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참고하시고요. 보건법 주요 개정 현황은 제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시간에 다 제가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81년도부터 처음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왔고 90년에 이건 지각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바뀐 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씩 바뀌는 건 해마다 다 있다 그랬죠. 90년에 전면적인 개정을 했고요. 2019년도에 전부 개정이라는 걸 또 처음으로 했습니다. 2021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월 1일 날 시행되는 산업법까지 해마다, 해마다 많게 적게 계속 법은 개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 휴게시설에 관련되는 것, 건설기초,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것, 안전관리자 선임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헤드가드, 건설기계 공부하신 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헤드가드라는 용어가 이제 없어지고 낙하물 보호 구조라는 걸로 바뀌었고 대상기계도 바뀌었습니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건설공사, 굴착기, 지금까지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때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보완되고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굴착기에 관한 것도 이제는 좀 챙겨가셔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식 그레인 탑승 예외 규정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법을 개정된 내용을 작업을 하면서 출판사에 바꾸기 전에요. 페이지마다 이렇게 붙이죠. 바뀐 내용들을 지우고 붙이고 하는데 이렇게 페이지에다 표시를 했더니 이만큼 돼요. 필기 교재고 여기 실기 교재거든요. 이만큼은 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죠. 붙여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또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단기완성, 암기 쭉 이런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암기는 실패, 지름길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기업체에 제가 강의를 가게 되면요. 다른 데로 조금 더 기간이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했던 삼성이나 삼성도 제가 한 6, 7년 동안, 7년 정도 하면서 코로나 전까지 했었죠. LG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기간에도 그런 곳에는 5일 동안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하루에 8시간씩 5일 하면 40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강을 딱 하고 나면 토요일 시험장 갑니다. 일요일 같으면 토요일 하루 쉬고 일요일 날 시험장 갑니다. 암기해서 될까요? 암기도 못할 뿐더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날 가면 제가 암기할 생각 쳐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 개념, 개념과 이해 얼마나 중요하냐고 더 하기가 쉽고 시험장에 가서 외우지 않고도 답을 찾아가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래서 그런 문자가 와요. 진짜 외우지 않고도 답을 찾아가는 재미가 너무 솔솔하니 좋았습니다. 이런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배우라 커리클럼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지름길로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SF안기법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문장형이라고 해서 제가 SF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숫자 외우기가 좀 힘이 드시죠. 숫자를 저는 이제 자음으로 바꾸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음안기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엄마 권총찬 강도면 나 총차, 다 총차라, 물총 외우기 어렵나요? 외우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워서 이 자음에 암호를 붙였는데, 암호화를 시켰는데 그 암호를 풀면 다시 숫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숫자를 바로 외우기가 힘들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안기법을 씁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와이어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 뭐 이런 건데요. 이 음매하는 소가 열받으면 지가 먼저 공치자고 열나게 꽃이죠. 이렇게 먼저 외우면 됩니다. 내용은 제가 처음에는 신경 쓰지 마시라 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요. 그러면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조건 카면 이 음매하는 소가 열받으면 지가 먼저 공치자고 열나게 꽃임. 이것만 갖고 시험장에 가도 필기 시험은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기 내게 줘서 고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전을 잘 짜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요. 짧아요. 그러니 안기법만 가지고도 필기는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절약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묶어야 산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묶어야 삽니다. 묶어야 이깁니다. 이게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하나 다 따로 배우잖아요. 처음에는요. 여기도 30cm, 여기도 30cm, 여기도 100kg, 여기도 100kg. 다 흩어진 걸 하나로 가져와서 내가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할 수 있다면 공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흩어져 있으면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관건입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하나 빠졌습니다만 안전보건 개선 계획도 있거든요. 이게 다 관련성이 있어요. 한 대 딱 모아가 묶어두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절대 혼란이 생기지 않고 외우기도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유회비용 방지 계획서나 아니면 안전보건 개선 계획 또는 유회비용 방지 계획서 하나 빠졌는 게 공정안전보고서죠. 공정안전보고서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세 가지를 3종 세트로 묶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말뜻부터 알아야 돼요. 안전보건에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서를 세우세요. 이렇게 제목부터 친근하게 닿아야 됩니다. 유회비용 방지 계획서를 뭔지도 모르고 막 외워요. 이게 뭐냐? 어떤 업을 하게 되면 제조업이죠. 어떤 기계를 사용하면 어떤 건설 공사를 하게 되면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계획서를 미리 세우고 해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타이틀부터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인지를 알고 들어가면요. 굉장히 쉬워지고 그래서 여기에 덩어리가 제가 덩어리라는 말을 쓰는데 큰 덩어리가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공부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산업안전에 관련된 시험에 관련된 사항과 앞으로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연이 된다면 본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